파란 하늘, 하얀 구름 우리에게 늘 익숙했던 자연의 색깔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단지 오늘만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대담한 도전 깨끗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첫 밑그림을 해줌이 그려나갑니다 태양이 닿는 모든 곳이 무한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상을 위해 모두에게 필요한 태양광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에너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해줌만의 IT 기술로 정확하고 똑똑하게 오늘의 해줌을 통해 바뀌어 나갈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을 전 세계로 더 광범위하게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술의 공전을 더 조화롭게 해줌의 끊임없는 혁신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정직하고 똑똑하고 혁신적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와 IT 기술의 결합 해줌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향합니다 해줌